안녕하십니까 로마오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중에 29절 30절 먼저 29절 베르셋도 벤티노베 인올트레 논체르카 때 게꼬사 만저렛 때 오 게꼬사 베렛 때 에 넌 네 스타델 인 암시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미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인올트레 논체대 che cosa mangerete o che cosa berrete 에 넌 네 스타델 인 암시아. 네 한 번 더. 29. 인올트레 논체대 che cosa mangerete o che cosa berrete 에 넌 네 스타델 인 암시아. 29. Also do not look for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and do not worry about it. 29. Also do not look for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and do not worry about it. 29. 네 독일어로도 한 번 더. 29. 네. 이 말씀을 공부, 분석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올트레, 인올트레는 여기서 뭐라고 해서 30. Also 또한 게다가 뭔가 뜻이네요. 인올트레 추가로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네요. 인올트레. 논 아니다. 부정의 뜻이다. 논 체르가테. 찾지 마라. 체르가테. 체르가테. 체르가테의 2인칭 복수. 현재의 2인칭 복수가 되어있고요. 논 체르가테. 찾지 마라. 뭐를 찾지 마라. 깨 다음의 것을 찾지 마라. 깨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깨. 같이 말해야 되겠네. 논 체르가테. 깨꼬사. 꼬사는 이제 무엇. 무엇. 무엇을. 깨꼬사. 무엇을. 어떤 것을 만져렸대. 미래죠. 먹을 것인가. 앞으로. 원형은 만져렸대. 먹다. 이거에 미래. 2인칭 복수. 오는 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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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런 뜻이고 영어에 오어 그리고 깨꼬사.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떤 것. 깨꼬사. 위에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취소입니다. 깨꼬사는 밑에 나온 것처럼 깨꼬사.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 때는 마시다. 베레. 원형은 베레. 마시다. 물을 마시다. 그곳에. 죄송합니다. 이거에 2인칭. 미래. 2인칭 복수. 얘는 이제 그리고고. 그리고 논. 이건 이제 아니다가 되었죠. 내는. reden. 네는 대명사. non. ne. started. started. draft는 start 상태를 가르쳐요. started는 start에 있다. 뜻인데 start에. 이거에 있다. 상태를 가르쳐요. 어떤 상태에 있다. 이거에 명령, 2인칭, 복수, start-in, 있는 이제 뭐뭐 안에, 뭐뭐 상태에, 인안시아, 걱정 걱정, 근심을 이제 안시아라. 걱정, 안시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나 근심으로, 근심, 근심 걱정, non-state, non-nestate-in-ans,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 앞에, manderete, perete, 먹고 마시는 것, 그거에 대한 대명사로 내로 받았습니다. non-nestate-in-ans,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30절 트렌타, 베르세또, 트렌타, 베르케, 레젠티, 델몬도, 체르카노, 토테, 퀘스테, 고세, 마, 일, 파드레, 보스트로, 사, 게보이, 네아베, 테비소니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Google 번역기로 들어봅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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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 people of the world seek all these things but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30. because the people of the world seek all these things, but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네 이건 이따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태리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케는 왜? 왜? 이유죠. 왜냐하면 이유는 레젠띠. 레젠띠는 복수인데요. 레젠띠. 사람들. 무리. 사람들. 이것에 이제 복수가 되죠. 이것에 복수고요. 델몬도. 델몬도는 세상의. 그런데 D는. 델은 뭐뭐의 D 플러스 정관사 1이 만난 형태입니다. 몬도는? 일몬도는? 세상. 세상. 세상이 되어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레젠띠가 이제 복수니까 체륵가노. 복수로 나왔네요. 그래서 원형은 체륵가노. 찾는다. 체륵가노. 찾다. 찾다. 이거에 현재 직설법 현재 3인칭 복수. 뚜떼, 꿰스, 꿰스. 같이 한번 보면. 뚜떼, 뚜떼는 모든. 꿰스 때는 이것. 꽃. 꽃에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체륵가노. 찾는다. 그 다음에 마는 이제 그러나. 그러나. 일바들의. 천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단 이거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아버지가 되어있고 대문자로 쓰면 하늘아버지가 됩니다. 보스트로는 너희의. 너희의. 그래서 일바들의. 보스트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있고요. 싸는 안다. 원형은 싸. 싸. 빼래. 알다. 이거에 현재.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가 되어있고. 깨 다음에 거를 안다. 깨는 이제 관계 대명사. 대명사. 보이는 너희죠. 너희. 너희가 내 그것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대명사죠. 대명사. 그리고 아베 때 빗소녀. 아베 때는 가지다. 빗소녀는 필요. 그래서 아베 때 빗소녀는 필요하다. 넘어가서. 넘어가서. 아베에. 아베. 아베르. 아베. 아베. 아베르. 빗소녀. 빌리. 빌려하다. 이 말씀을 독일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독일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독일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는 지우고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여기서 왜 왜 왜 왜 while while ~~이기 때문에 ~~이기 because 때문에 때문에 dimension 사람인데 mention 복수같아 mention dimension dimension there 벨트 세상 아무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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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그 다음에 their 벨트는 세상 벨트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dimension their 벨트 세상 사람들이 알 모든 this 전부죠 all this 그리고 등 그리고 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등 등 이것들 두 모든 이것 등 이것 그리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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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 디, 세, 띵에, 띵에가 곱들이네 고사, 씽, 그래서 썩은 찾다, 찾는다, 찾다를angi All três 아버는 아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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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파타 다인은 너의죠. 다인 너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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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 아버지. 천부 하늘아버지는 VICE 안다 VICE VICE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화이트가 아닌데 VICE 미안커 VICE 잘못되어 있어 안다 No 안다 VICE DAS는 여기 쉼표 이렇게 있고 DAS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래서 두 C 두 눈이 너희 너희 C는 C를 보면 두 C는 두 C 두 두 C 너 자신 너 너 이건 그것 그것을 내 를 받는 것 그것 그것을 그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브라우스트. 필요하다. 필요하다. to see. 브라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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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인 파트. 다인 파트. 바이스. 아신다. 네.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하고.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일 뭐 뭐 이기 때문에 dimension. dimension은 사람들. their belt는 세상의. 그래서 dimension. their belt. 세상의 사람들이. all. diese. thing.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브라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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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Dinge. Dinge. 아. 이게 띵예. 띵예가 되네, 띵예. 띵이니깐 띵예. 딩예. 메디. 모든 것들. All these things. You can sai. STEP. aber dein Vater weiß. 너의 아버지가 전부께서 아신다. Das, 뭐뭐?를 du sie brauchst. 필요하다. du sie brauchst.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네 오늘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